그! 오늘도 손님들을 멋지게 꾸며주자고! 네! 사장님!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즐거운 월요일이니깐요! 후... 이 말에 내 영혼을 불사르겠어! 그래! 아주 좋은 자세다! 어? 월요일 아침부터 웬 시각이야? 미안해요. 오는 길에 영화 촬영한다고 길이 막혀서요. 에? 무슨 영환데? 길 건너편에 도넛 레인저 극장편 촬영한다던데요? 어? 도넛 레인저? 어머! 사장님! 같이 가요! 베이커리 타운은 내가 지킨다! 레인저 킹! 으악! 크아! 좋았어! 눈빛 좋고 액션도 아주 좋았어! 다음 촬영 가자고! 저게 무슨 레인저 크아! 이번 감독은 영 틀렸어. 도넛 레인저의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뭐? 뭐라고? 에이! 에이! 에어컨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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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